네, 안녕하세요. 저 하주대학교 김화진 교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도 제가 CG에 관계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마침 신성현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건 맡기고 제가 내년이면 태어나서 범띠, 범회에 태어나는데 여덟 번째 범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특히 이번 얼마 전에, 두 달 전, 석 달 전에 우리 24대 회장인 김성도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효과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정보과학회 존임 회장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회 회원들한테 남겨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CG에 관계된 얘기는 신성현 교수한테 맡기고 저는 전체 우리 정보과학회에 대한 얘기 중에 40년 사이에 안 나오는 역사를 찾아서 찾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40년 사이에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없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보과학회 회장이 이제 이번에 38대 회장님, 이원중 회장님까지 뽑았는데 이원중 회장님은 우리 정보과학회 50주년을 축하할 행사를 준비하셔야 될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심교석 교수가 맡아 하시면 그건 37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초창기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과학회에 참석한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제가 세상에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김성조 교수님 돌아가신 걸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저는 집에 있는 책 전부 다 정리하고 이제 컴퓨터 관련된 책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거 저 혼자 못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나 몰래 다 치워주시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회의 설립 배경 얘기를 말씀드리고 정보과학회 시작된 부분이 된 얘기도 하고 저는 학교 회장으로서 정말 사묵이 없어서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묵, 우리 지금 참 부자입니다. 지금 방배동에 두 개의 사무실 간 큰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역사 얘기를 좀 하고 또 최근 우리 학교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시도는 1960년 제가 1961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60년 12월에 실시된 국세조사 센서스의 처리 결과를 IBM, PCS, 펀치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게 처음입니다.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는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처리를 8군사장부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1967년 4월에 통계국이 IBM 1402를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게 우리 한국에서 처음 컴퓨터입니다. 그 이후에 1970년에 IBM 1130을 서울 공대에서 또 숭실대학에서 도입하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곧 1967년 4월에 과학기술처가 출금하면서 전자계산조직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컴퓨터 관련 전반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과학기술처고 실제 기술상으로는 통계국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교 4년대 대학에서의 컴퓨터 교육관련학과에 시작한 1970년 숭실대학교, 지금 숭실대학이니 그때는 숭실대학입니다. 숭실대학교, 공과대학에 전자계산학과 신입생 30명을 선발했답니다. 지금 그때 30명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15분 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참 뜻있는 모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2년 전자계산학과는 개선을 5개 대학, 그게 예를 들면 숭실대학, 홍익대학, 동국대학, 중앙대학, 광원대학 소장을 발견으로 해서 전자계산학교를 설립했으나 과개체의 성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보과학회가 출발한 배경이고요. 우리 학회는 처음에는 한국정보과학학회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학자가 두 번 들어갑니다. 정보과학학회라는 그건 그때 코리아 인포베이션 사이언스 사이티, KISS라는 이름으로 정보과학 목적이 정보과학에 관한 모든 학술적 응용적인 이론과 기술의 개발,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침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3년 3월 3일 성경안대학교 광당에서 350명이 모여서 학회 정권을 채택하고 초대회장으로 KISS 한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당시 우리 회원의 수는 정회원인 430명에 학생회원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4월 7일에는 KISS 회의실에서 1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한상준 초대회장 취임식을 갖고 학회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분과연회가 된 게 5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 학회 소식지 창한호를 문화공부부 등록을 거쳐서 8월 30일에 학술 논문을 수록한 한국정보과학회지 창한호를 만들었습니다. 논무집지 1호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같은 해 7월 13일에 KISS 강당에서 제1차 정의총회 및 학술 기술 강연을 개최했는데 이때 이름을 정보과학학회를 정보과학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정보과학회의 명칭에 그 앞에는 학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2일 KISS 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고려대학교 선암문 교수님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고 초대 한상준 회장님을 명예회장, 그래서 명예회장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도 중반 이후에는 학교는 제일 문제가 재정문제였습니다. 이걸 타결하기 위해서 순수학사 활동 이외에 산학학원을 빼앗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분과위원을 9개로 확대했습니다. 1977년 8월 8일에 과학기술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12월 19일에 서울 민사법원에서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원 학교에 출발을 했습니다. 1973년 8월에 타이페이에 스케치되는 ICS, 인터내셔널 컴퓨터 심포지엄과 1977년 8월에 토론토에 스케치된 IPV의 대표를 그때 타이페인은 4명, 토론토에는 6명 파견한 등 학회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영문 명칭은 처음에는 KISS였는데 2006년 10월에 세종대학에서 개최한 제33회 정의 종교에서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 and Engineer로 바꿔서 지금은 KISS로 변경됐습니다. 그전에 키스라 했기 때문에 정말 여자하고 남자하는 키스로 오해받는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2006년부터 바꿔졌습니다. 자, 이게 참 제가 고심해서 조사한 건데 우리 사무기 초창고에는 첫 번째 사무기는 고려대학 경영관에서 517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때는 한상준 박사님이 KISS의 이런 외부기관에 트로즈모토 그 당시 우리 KISS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추리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부회장이 계시는 고려대학교 경영관을 출발하고 4년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국은 부회장께서 선화문 박사님께서 회장이 되셨는데도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탑컴퓨터 학원이라고 탑골공원, 파고도공원 앞에 있는 학원의 정홍식 원장실을 우리가 4년간 또 사용했습니다. 이때 정말 참 우리가 비참했습니다. 저도 그 사무실에 여러 번 갔지만 정말로 뭐 참 그랬습니다. 뭐 그때 회계장부 뭐 이런 거 정말 지금 말할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참 엉망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국은 강원대학교 심지영 교수님 당시의 부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연구실을 우리가 2년간 사용했습니다. 이 첫 번, 두 번, 세 번째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사무국 때는 우리 김일창 교수님하고 이철희 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전철 2호선 9.2역 3층에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게 1983년부터 1986년까지이고 최초로 우리 전담 직원인 이용태 국장을 부임했습니다. 이용태 국장은 과학기술총연합회에 계시다가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이때부터 전임 회사원, 우리 사원들이 시작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섯 번째는 우리 돌아가신 김종상 회장과 이철희 회장님의 노력으로 돈을 객출해서 여기저기 모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업이사였기 때문에 돈 수금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방금에도독 사무국을 구입했습니다.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입해서 지금은 8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부자 두 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고 만일에 우리 현 사무실들이 재건축하면 우리는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사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건물 주인이 한양대 공과대 교수님 이름을 만발시키겠습니다. 그분이 적극적인 협조로 쌍값에 우리 처음에 하나, 한 개를 구입해 쓰다가 우리 옆에 있던 서울 4대 부속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실을 접수해서 다시 3층에 내려가서 지금 4층과 3층에 두 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학회가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초대에는 마땅한 창구도 없고 마땅한 회의록도 없고 그렇게 지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비로소 1983년부터 그나마 학회에 여러 가지가 대답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여러분한테 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정보학교 사무국의 사무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한 분 모셨다가 우리가 이사를 통과하고 난 뒤부터 지금 현재 우리 방배동 사무국에 우리 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자 한 분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남자 한 분 여자가 7분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된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후원과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학회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 코로나 작년 이전인 2019년에 우리 피닉스파크 평창회에서 한 걸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제가 일부를 뺐습니다. 재작년에 얘기를 들으면 참관위원이 14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31개 있었고 분과 워크샵이 4개고 협력 워크샵이 9개고 공통행사가 18개 있었습니다. 그 공통행사가 18개는 개회식, 시상식과 기조 강연, 초청 강연, 튜토리얼 등에서 이렇게 31개의 세션을 할 수 있었고 발표 논문이 구도 논문 176, 포스터 433, 619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관위원이 1,000명이 넘는 것이 제가 회장하던 1991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소에 따라 제주도 살 때 제일 많이 2,000명 넘은 일도 있었는데 정말 그 밑에 빨간 글씨 상전 때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회장님인 이원은 교수님은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때의 회장님이신데 그리고 내년이 우리 범의 해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1922년이 미안합니다. 내년이 1922년이고 23년에 우리 죄송합니다. 이 회장께서 50주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22년이 검은 흑호, 검은 범의 해입니다. 저는 제가 범 때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세상에 태어나서 여덟 번째 범의 해를 맞는데 내년에 참 범의, 검은 범은 이게 상징의 동물입니다. 세상에 검은 범이 없습니다. 표범도 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10간 12지 중국의 도계에 있다면 상당히 공사의 동물들을 인용했는데 검은 범의 해에 우리 정보과학회가 한 번 더 일치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 내일 저녁에 우리 간신히 할 때 어떤 분이 축배를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50주년을 위해서 우리 50주년은 내년, 후 내년이거든 2023년이거든요. 이해를 크게 자축하고 좋은 모멘트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 학교가 50살이 됩니다. 2023년이면 됩니다. 이제 정말 원숙은 작년이 되었습니다. 초숨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백살력에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영국 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가 기술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의 기술가 되어 일적인 상대를 설득하고 설득해야 하는 폭넓은 공원입니다. 이 설득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겸손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시민, 시민을 키워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겸손, 두 번째는 1960년대에 시작한 인터넷 시대에 갑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길남 교사님이 한국에서는 인터넷 창시자인데 1960년대에 시작한 인터넷 시대는 가고 곧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혹자는 5년 뒤에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시작한 인터넷이 1980년대에 PC가 나오고 1996년대에 스마트폰이 나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2D 기반의 영상이 3D 기반의 영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3D 기반의 영상의 핵심적인 얘기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 시작한 스마트폰의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법령입니다. 인터넷보다 더 큰 법령은 우리는 뭡니까? 메타버스로서는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전공적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원 세계에서의 우리의 놀이 리터가 이제 3차원으로 바뀌고 이제 6G가 되면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겸손해야 되고 법령을 해서 정말로 2023년 50년부터는 일치월장에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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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